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통찰 특수통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꿈꾸동기관사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것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일가 특혜 중간 아니냐라는 의혹이 대한민국 정치권은 아주 그냥 이러다가 저도 양평군 도로를 다 외울 지경이에요. 심지어는 인구도 봅니다. 이쪽으로 돌아갔을 때 누가 혜택을 받나. 그런데 정치 바람을 탄다고 해서 철도도 사실 정치철이다. 이런 얘기 많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아전인철이란 말이 있거든요. 아전인수 말고. 아전인수에 빗대어 가지고 제논에 물대기가 아니라 자기 지역구에 철도 놓기. 그러면 또 저쪽 도로를 놓으면 아전인도.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아전인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전인철상 이 이야기는 사실은 철도왕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뭐냐. 있어요. 이 말이 유래가 아전인철이 일본에서 시작됐는데 우리 변호사님 전공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일본 7,80년대 자민당 최고실력자 단아까. 단아까. 우리 개그맨 단아까 말고. 단아까 있습니다. 단아까. 이분이 고향이 니같다 지역이라고 우리 망경봉호 있잖아요. 네. 망경봉호 북송대는. 그러니까 동해 쪽에 있는 아주 농촌 사께로 유명한 그쪽 출신인데 이쪽에다 신간센을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유력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구에 철도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을 빗대어 가지고 토건 카르텔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 바로 아전인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또 휘게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철도를 휘게 했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이 아전인철이라는 말은 결국 토건 카르텔을 비난하는. 결국 이 단아까 수상이 일본열도 개조론 이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신간센을 놓는데 기여는 했지만 결국 이게 또 국철의 부채로 돌아와가지고 민영아의 빌미가 되는. 정말 일본 가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숙박요금 그다음에 식사, 식대 이거는 우리나라보다 싸거나 비슷한데 철도요금. 정말 기차요금 비쌉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비행기값도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그런데 철도 기차 타려면 진짜 비싸요. 그 비싼 이유를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토건 카르텔을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수서. 대곡소사. 대곡소사. 전철개통식에서 소동이 있었죠. 이거 참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지금 양평고속도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묻히고 있는데 그때도 국회 나와가지고 자기는 보고 못 받았다. 대곡소사 철도 개통식에 야당 의원들 야당 자치단체장들 초대 안 한 거. 그렇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자치단체장만 싹 초대를 했었죠. 자기는 보고 못 받았다 했는데 나중에 sbs에서 단독으로 다 보고한 국토부에서 한 거다. 이렇게 됐는데 하여간 웃기는 건 대곡소사 그 구간에 건설비를 경기도가 국비보다 많이 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지사 초대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대곡소사 그 라인에 있는 어느 선거구에 출마를 하신다라는 소문이 쫙 났죠. 그게 이제 아전인철의 한국판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토건 카르텔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이 정부는 카르텔에 맞서서 싸우는 정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나라에 가장 뿌리 깊은 악질 카르텔이 두 개 있는데 흔히 말로 문과는 법적 카르텔이고 이과는 토건 카르텔이라고 하거든요. 문과. 토건 카르텔 흔히 말해 삽질이죠. 이건 어떤 식으로 벌어지냐면 지금 이 정부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재정건전성인데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부자 감세해 가지고 세수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지금 40몇 조원이 안 거쳤어요. 그렇죠. 선거는 다가오지요. 지역구 민원에 아전인철을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공약 남발하죠. 그렇죠. 그러면 재정이 없으니까 민자사업을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민자사업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민자사업하면 결국 토건 자본하고 인허가권을 가진 국토업 관료들이 결타가죠. 나중에 민자사업장의 사장들은 다 국토업 출신 내려가죠. 전관들이 가는 거죠. 전관들이 가는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제1호 민영철도 혹시 변호사님 기억나시나요? 바로 인천공항철도. 공항철도요. 그게 우리나라 1호 민자철도라고 그때 빵빠래 오리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공기를 싣고 다니는 철도냐. 지금은 수송 분담률이 상당히 높아졌죠. 높아졌습니다. 네트워크가 되니까. 민영철도니까 운영 주체가 틀릴 것 아닙니까? 초반에는 엄청나게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그런데 이 민영철도를 유치하게 해서 원래 예상 수입보다 90% 안 나올 때는 90%까지 30년 동안 국가가 실시협약을 맺어서 보상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안 타서 손해가 나도 90%까지는 국고로 준다. 이거야말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은 옛날에 얘기했는데 지금 mrg라고 다 없어졌는데. 이 실시협약을 맺었던 때 권교부 장관이 김윤기 씨라고.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아까 말씀드린 그게 mrg입니다. mrg. 미니먼 뭐 개런트해 준다는 건데. 그때 실시협약을 맺었을 때 주무장관 권교부 김윤기. 김윤기. 이분이 실시협약을 맺고 3일 뒤에 사임하셨어요. 그래요? 그리고 화려하게 공항철도 사장으로. 뭐야. 오신 거거든요. 아니 90% 보장해 준다 해놓고 사임 해놓고 자기가 90% 보장받는 회사의 사장으로 왔어요? 이게 토건 카르텔입니다. 이래도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문제제기가 막 되니까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인천공항철도 사장하다가 슬그머니 임기 9개월 남겨놓고 아무런 말도 없이 또 사임하셨어요. 와 이분은 해냈네. 했죠. 해냈네요. 그런데 제2의 이런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sr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고속철도. 그 박근혜 정부 때 원래 이명박 정부 때 이거 민영화하려고 했다가 박근혜 정부 때 쪼갰는데. 쪼갰죠. 쪼갰어요. 결국 이 sr 만들어지고 나서도 낙하산 자리 만들어놨지 국민들의 불편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ktx랑 sr이 따로 있어야 될 이유가 잘 없거든요. 제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일본 철도왕국이라고 했는데 일본이 우리를 못 따라오는 특장점이 하나 있어요. 일본에서는 고속철도를 신간센이라고 하잖아요. 신간센이 신간선. 새로운 간선. 새로운 간선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일본 기존설로는 협계예요. 협계. 좁아요. 좁아. 그러다 보니까 고속을 못 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관계를 했구나. 표준계. 표준계. 표준계로 64년 도쿄올림픽에 맞춰서 세계 최초로 고속철차 개통을 시켰어요. 신간센. 신간센. 그래서 새로운 간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고속선하고 기존선을 병행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협계고 하나는 표준계니까. 그러니까. 열차가 밑에가 바퀴가 달라요. 다르니까. 달라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철도의 수해 지역이 좁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모든 노선을 고속선으로 신선을 깔지 않는 한. 단학가상 니가다 같은 곳에만 신간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고속철은 기존선하고 병행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고속철은 경부고속천 고속신선 호남고속신선 그다음에 수서에서 평택까지 고속신선. 이 세 가지 종류의 고속신선이 있어요. 그렇다면 서울, 부산은 고속신선으로 다닐 수 있겠죠. 그런데 창원에 사는 사람이 있다. 창원에 사는 사람은 고속신선이 없으니까 KTX를 못 탈 거 아니냐. 아니, 대구까지 타고 오지. 그렇죠. 그런데 창원에 사는 분들도 KTX를 탈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동대구에서 말하자면 고속도로 치면 IC로 붕괴해서. 붕괴합니다. 붕괴해서 기존선으로 창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대구역까지는 고속철 전용선으로 오고 동대구역에서 포항이나 창원 가는 거는 기존선을 타고 가니까 조금 늦죠. 대신에 환승 안 해도 되고. 아주 좋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SR을 분리하다 보니까 창원에 있는 분이. 수서 못 가요. 수서를 가고 싶어. 그런데 못 가. 대구에서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야 돼. 환승 할인도 안 돼. 그런데 이런 지역이 전국적으로 보면 포항도 그렇죠. 포항, 경주. 경주는 내려가는구나. 호남선, 전라선 쪽으로 보면 전주, 순천, 여수. 여기는 익산에서 붕괴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에 사는 분이 내가 삼성병원을 가고 싶어. 수서까지 바로 가면 가까워. 그런데 한꺼번에 가는 게 없네. 그래서 여기 순천, 전주, 여수, 창원, 마산, 진주, 포항 이런 데에서 전국적으로 고속철도 수혜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몇 년대부터 계속된 거예요. 수서로 가고 싶어요라는 민원이 지방에서는 다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비로 우리가 다 같이 세금 내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고속철도 효능감을 느끼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아주 심플한 답변은 KTX가 수서로 가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럼 다 되잖아. 지금 말씀드린 데가 KTX는 다 가는 데거든요. SR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KTX가 수서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토부가 그걸 못 가게 하네. 왜?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이유는 한 가지. 뭡니까? 만약에 KTX가 수서까지 가게 되면 국민들은 당연한 질문을 할 거예요. 이렇게 편한 걸 왜 두 개 기관을 뒀을까? 왜 사장이 둘이야? 왜 우리 사장 두 명한테 월급 줘야 돼? 그렇죠. 여러분 5, 6, 7, 8호선 그다음에 1, 2, 3, 4호선하고 5, 6, 7, 8호선. 박원순 시장이 하나의 서울교통공사로 통합시켰잖아요. 통합시켰어요. 그 전에는 두 개의 회사가 있었어요. 두 개의 회사가 있어야 될 이유를 아무도 못 느껴. 이게야말로 중복 투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두 개의 회사가 달리 경쟁을 한다면 환승 할인을 해 줄 필요가 없겠죠. 그 피해는 승객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합쳐서 조금 어려운 말로 규모의 경제를 확장시키면 환승 할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ktx가 수서를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를 못하게 하네? 그러면서 내놓은 국토부의 대안이 srt 가지고 창원도 가고 전주도 가고 순천도 가고 포항도 가게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러기에는 srt가 그만큼 열차가 없을걸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를 좀 아는데요. srt는 열차를 코레일에서 빌려다가 쓰는 거예요. srt 자산이 아니에요. 빌려다가 임대료 내고 쓰거든요. 그런데 대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srt가 거기까지 다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srt가 차량이 없네? 차가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토부가 코레일 보고 남는 차 좀 더 빌려주라고 또. 그런데 경쟁체제라고 하면서 경쟁회사 차를 빌려가지고 합니까? 그 배임됩니다. 아니 lg하고 지금 ssg가 1, 2, 2 싸움 하는데 야 ssg 그거 최장 좀 빌려줘.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lg가 빌려줘. 그러니까 뭐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srt를 어떻게 해서 넣어볼까 하니까 결국 기존 경부선으로 들어가던 부산 가던 srt를 줄여가지고. 그럼 부산 사람들은 또 어떻게. 그러니까 부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잖아도 지금 자석 구하기가 힘든데. 맞아요. 수석하는 거 자석 구하기 쉽지 않아요. 네. 자석 구하기가 힘든데. 이걸 갖다 줄여가지고 전주하고 창원하고 여수하고 포항을 넣겠다라고 국토부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srt 입장에서는 이게 유리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창원 한 대 가지고 창원을 운행하는 것보다 부산 가는 게 돈을 더 요금도 낫고. 그러면 그 이유가 창원으로도 srt 가게 해 주세요. 전주로도 srt 가게 해 주세요. 이게 정치적인 이유입니까? 그거는 주민들이 뭐를 타든. 주민들은 요구하고. 그렇죠. 그러면 대안은 ktx가 들어가면 되는데. ktx가 수소로 가면 된다. 되는데. 심플한 대안이 있어요. 심플한 대안이 있는데. 그러면 왜 굳이 이게 국토부 모르겠어요. 국토부 생각은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는 순간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경쟁체제나 민영화 논리는. 민영화 논리가 깨지는 거거든요. 하나로 합치라고 할 겁니다. 왜 sr은 코레일보다 더 좋은 조건 황금노선에만 심지어 코레일한테 기차까지 열차까지 빌려서 그것도 좀 자세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열차도 사실은 코레일이 손해보면서 빌려주고 있어요. 손해보면서. 코레일이 기차를 사올 때 공사체를 발행할 거 아니에요. 공사체 이자보다 작게 임대료를 받으면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빌려온 돈보다 빌려온 돈보다 더 싸게 해가지고 이자를 더 싸게 해서 srt에다가 열차를 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ktx가 수서로 들어가면 가장 심플한데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분명하고 경제성으로도 가장 좋은데 그게 안 가는 수서로 ktx를 못 가게 하는 이유는 소위 정부에서 얘기하는 민영화 논리가 깨질까 봐. 그렇죠. 그거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리가 날라가잖아요. 사장님 srt 사장. 그 밑에 이렇게. 이사들 감사 청사는 뭐하러 필요하면. 그렇네. 그 중복 비용이 약 연간 540억 대 정도가 추게 되거든요. 중복 비용이 540억이에요? 그렇죠. 두 개 기관이 있으면서 불필요한. 코레일과 sr이 두 개 있으면서. 왜 두 개 있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수소 아까 제가 수소를 한다 자꾸. 대곡소사. 대곡소사. 대곡소사가 개통돼서 일산 지역에 있는 분들이 편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불똥이 튀었냐. 그렇지 않아도 혼잡도가 높은 9호선.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광역부터 혼잡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혼잡도가 높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9호선은 6량짜리예요.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어요? 왜 작게 만들었어요? 왜 작게 만들었어요? 이명박 시장 때 맥커리 등등 해서 서울지하철 9호선을 민자로 처음에 추진했지 않습니까? 맥커리는 호주의 투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최대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6량 다녔어요. 4량짜리 다녔다고.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재구조화해서 공공운영을 하고 있는데 2단계, 3단계는 또 쪼개기, 쪼개기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민영아의 문제점 두 번째. 쪼개면 쪼갤수록 호환성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서로서로. 6량짜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중앙보험병원은 간단해요. 8량짜리, 10량짜리 집어넣으면 혼잡도 떨어지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10량짜리를 왜 못 넣느냐. 왜 못 넣었어요? 거기는 건축관계라 해서 스크린도어가 6량짜리밖에 안 돼. 10량짜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 민영아의 배에는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마찬가지죠. 2량짜리 설계로 오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민영아의 위험성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네, Deb моя 1 2 3 4 4 5 5 5 6 6 7